안녕하세요. 튜토리얼 랩 방문을 환영합니다. 커버처 펜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를 꾹 누르고 있으면 커버처 펜툴이 나타납니다. 커버처 펜툴은 부드러운 곡선의 패스를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도구인데요. 곡선 패스를 만드는 것도 쉽고 빠르지만 수정하는 것도 직관적이면서 매우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앵커 포인트를 만들고 나서 두 번째 앵커 포인트를 만들면 패스가 직선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것은 어느 방향으로 곡선이 만들어지는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직선으로 표시되는 겁니다. 세 번째 앵커 포인트를 만들면 그 방향으로 패스가 조정이 되면서 부드러운 곡선 패스가 만들어집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세그먼트 미리 보기를 켜놓고 설명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앵커 포인트를 만들면 패스가 자연스러운 곡선이 되도록 자동으로 조정이 되면서 앵커 포인트가 만들어집니다. 앵커 포인트를 만들 때 클릭 드래그하면 앵커 포인트 위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곡선 패스를 만드는 스무스 포인트 말고 각진 패스를 만드는 코너 포인트를 만들고자 한다면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진 코너 포인트가 만들어집니다. 이어서 클릭을 하면 다시 곡선의 스무스 포인트가 만들어집니다. 만일 직선 패스를 만들고자 한다면 계속 더블 클릭하여 앵커 포인트를 만들면 됩니다. 시작점을 클릭하고 닫힌 패스를 만듭니다. 커버처 펜 툴은 수정도 쉽고 간단한데요. 수정하고자 하는 앵커 포인트를 클릭 드래그하면 됩니다. 그러면 패스 곡선이 앵커 포인트 위치에 맞게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앵커 포인트를 추가하려면 패스선 위를 클릭하면 됩니다. 앵커 포인트를 삭제하려면 앵커 포인트를 선택한 후에 딜리트를 누르면 됩니다. 스무스 포인트를 코너 포인트로 변환하려면 앵커 포인트를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각진 코너 포인트가 됩니다. 다시 스무스 포인트로 돌리려면 앵커 포인트를 또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스무스 포인트가 됩니다. 더블 클릭 대신에 알트 클릭해도 됩니다. 또한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이용하여 패스를 더 정확하게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펜 툴의 사용 방법과 수정 방법에 대해서는 포토샵 TL 17-1강 펜 툴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패스 수정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자 하신다면 17-1강을 꼭 시청해 주세요. 애플 로고인데요.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는 코너 포인트로 만들어야 되므로 더블 클릭하여 앵커 포인트를 만듭니다. 여기도 더블 클릭하여 코너 포인트로 바꾸어 줍니다. 사과의 곡선에 맞게 앵커 포인트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앵커 포인트를 추가하고 안쪽으로 위치를 이동합니다. 위아래 앵커 포인트는 더블 클릭하여 코너 포인트로 만듭니다. 상단 옵션에서 쉐입을 누르면 패스가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만일 패스를 잠시 안 보이게 하려면 뷰 엑스트라를 체크해제하면 됩니다. 다시 나타나게 하려면 엑스트라를 다시 체크하면 됩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H입니다. 엔터를 눌러서 패스 선택을 취소합니다. 이번에는 트위터 로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알트 클릭해서 코너 포인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러버밴드를 꺼놓고 만들어 보죠. 여기도 코너 포인트를 만들어야겠죠. 계속해서 코너 포인트를 만들면 됩니다. 날개의 곡선도 앵커 포인트를 추가해서 위치를 조정해 줍니다. 색상을 파란색으로 바꿉니다. 지금까지 커버처 펜 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